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요. 가끔 가족이랑 덕진공원에 산책하러 나오고는 하는데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어서요. 일제시계 때 친일에 관여했던 사람의 흔적이 이곳 덕진공원에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시민의 궁금증 그게 뭐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최PD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립니다. 궁금한 최PD의 시사 콜콜. 제보를 받고 처음으로 출동한 이곳. 전주 시민들과 오랜 시간 회복해온 쉼터이자 전주의 랜덤 마크 중 한 곳인 덕진공원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덕진공원입니다. 시청자 제보에 의하면 여기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제보가 사실인지 궁금한 최PD가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첫 출동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드넓은 공원을 뒤졌는데요.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지금 본분을 잊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덕진공원에 가서요. 그래도 샅샅이 뒤진 끝에 뭔가 발견했습니다. 덕진공원 정문 부근 총 4개의 비석이 원형 광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비입니다. 저희 프로 시사 콜콜이죠. 궁금한 것들 다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야. 저번에 족발 잘 먹었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고견을 여쭙고자. 팀근 선생 신석정 김해강 이철균 이 시인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석정은 알지. 어머님 그 나라를 아십니까. 뭐더라. 엉망이네요. 여기서 물러서면 최피디가 아니죠.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덕진공원에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건 잘 모르는 일인데. 처음 들어보는. 네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면 김해강 비가 있어요. 그게 친일 뭐라고 오던데요. 공원 안 4명의 시인 가운데 친일 인사로 지적된 사람은 바로. 김해강. 김해강 시비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 김해강.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해강 시비는 덕진공원에 자리한 4개의 시비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주에서 태어난 김해강 시인은 1926년 등단했는데요. 일생을 전북에서 살면서 전북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제가 보면 전북의 노래, 전주 시민의 노래 등 숱한 그런 것들을 많이 내용을 쓰신 분인 것 같고. 여기를 봐서는 친일 문학을 했다는 그런 행적은 사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궁금한 채 피디, 이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 한번 이 궁금증을 해보려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채 피디, 장소를 옮겨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12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김해강 시인을 둘러싼 진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조수영 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해강 시인에 대한 시청자의 제보를 받아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차 지금 뵀는데요. 김해강 시인에 관련된 시인, 여기 있네요. 여기 돌아오지 않는 아홉장사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오, 우리 해군은 빛나는 전통. 여기서 해군은 일본군입니다. 일본군. 일본군은 전통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리하여 대동화전쟁 벽두에 제국 불폐의 태세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대동화건서로 거룩한 초석이요. 일제의 야욕이 극에 달하던 1940년대 초. 일본이 일으킨 진주만 공습 당시 순진 자살특공대원 아홉 명을 칭송한 김해강 시인. 대표적 친일 문인인 이광수나 주요한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부를 통해서는 호주와 인도의 국민들에게 일제의 대동화건설에 동참하라고 선동하는 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덕진공원에 있는 김해강 시위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단 하나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던 진실인 셈이네요. 전라북도에서 어떤 문학에 대한 지분이 상당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거쳐서 교과의 작사자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전북 도민의 노래와 전주 시민의 노래를 비롯해 전라북도 학교들의 교과를 만들기도 한 김해강 시인. 친일의 시를 썼던 시인이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친일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남긴 교과를 지금도 부르는 학교들이 있으니. 전라북도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교수가 초중고 합쳐 무려 25곳에 이릅니다. 해방된 지 74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친일파가 지은 교과를 부르고 있다고 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네, 혹여 제 모교가 그러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접니다. 풋풋하죠? 과연 제 모교의 교과는 어떨까요? 현재 친일 유명사에 나와있는 음악가로서는 그 성함은 유명사에 나와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역시 저의 모교는 옳았습니다. 우리 학교 화이팅!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이곳에도 있습니다. 지금 개가 지드만큼 엄청 힘든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잖아요? 저 위에? 그렇게 가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이고, 북측에서 가야겠네. 모이 무겁습니다. 기린봉 진석에 자리한 거대한 묘. 생말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두왕의 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꾸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나 같은 경우는 극복 시인지 일부 시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전주의 허파인 기린봉으로 올라가는 전주 시민들, 전북 도민들은 화가 나지만은 칠일파고 땅을 밟고 산책을 와야 돼요. 무덤역 2미터짜리 비석만 봐도 그가 얼마나 권력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장관을 지낸 이두왕은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선 건 물론 명성황후 시해에도 가담한 민족 반역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말 악질 중에서도 악질 친일파인데 그런 사람 무덤 전주에 있었군요. 네, 게다가 이두왕의 무덤은 조선왕조 발상지인 경기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죽어서까지도 영화를 누리려 했던 이두왕의 끝없는 욕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왕 무덤을 옮기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었습니다. 약 1만 2천 평 정도가 지금 이두왕의 후손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그들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어요.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문제. 이제라도 죄를 묻고자 3년 전 단재비를 세웠습니다. 100년 만에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년 만에 단재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두왕을 잊지 않는 것도 단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제의 잔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명에도 남아 있습니다. 전주의 오래된 동네 동산동이 대표적이네요. 요짝이 다 기었어요. 너무 예쁜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이고, 알고 계시네요. 이 동산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람, 허리에 오면. 전범기업인 미츠비시의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의 어릴 적 호인 동산. 일제강점기 미츠비시 그룹은 이 지역 토지를 빼앗아 동산농사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동산동이란 지명이 자리 잡았지만 100년 넘게 유지해온 지명을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지역과 사회 곳곳에 박힌 일제의 흔적을 단번에 뿌리뽑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동안 전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제강점에 대한 역사가 서려 있는 곳들을 많이도 보고 깨닫고 체험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다가교회에 있는 석등도 일제강점의 흔적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역사를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만큼 지금부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신사참배를 오가던 다가교회에 세워진 일제식 석등. 다가오는 토요일 드디어 이 석등이 철거되는데요. 3.1 만세운동 100주년인 올해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드립니다.